안녕하세요. 엑스웍 TV입니다. 북서 태평양의 태풍 명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지상청에서는 오늘 7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팔라우 북서쪽 해상에서 생성된 제구호 열대저압부가 5호 태풍 독수리로 발달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7월 21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5호 태풍 독수리는 중심기압 1,2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300km의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은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56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2m의 강도는 중단계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후의 진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수치모델들의 모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상청의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5호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주변 해상에 머무르다가 대만 타이베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7월 21일 저녁 9시 기준 발표를 살펴보면, 한국 기상청과 대동소이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주변을 지나치다가 대만을 향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 역시 26일에서 27일 사이에 필리핀을 지나치다가 대만을 관통한 후에 중국 거장성에 상륙한다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은 5호 태풍 독수리는 26일 수요일 일본 오키나와 27일 목요일 중국 상하이 28일 금요일 중국 산둥반도에 상륙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29일 금요일에는 중국 가래만을 지나서 동북 삼성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기상청 이외에도 캐나다 기상센터 CMC에서도 미국 기상청과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7월 2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현재에도 캐나다 기상청에서는 5호 태풍 독수리가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중국 상하이와 산둥반도를 지나친 후에 28일 금요일에서 29일 토요일 사이에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 수도권 등의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아직은 이제 태풍의 시작 단계임으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